오늘의 현금 배곡을 목표로 하는 스타남사 최하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하 집에는 아파트 열쇠에서 월 천만원 나오는 기법을 가르쳐주시려고 얘기 나오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월 천만원 되시는 분은 있나요? 우리 이쁜 선생님? 네, 그러면 집에서 그냥 편히 있으면서 한 달, 천만원씩 떠나서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 꿈이 다른 시간대에서 있으니까 잘 들으신다는 겁니다. 강의하의 강은 한 천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드려드릴게요. 한 30대에 가난한 천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사기결혼을 했어요. 집도 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해서 결혜의 어떤 여자들 사기결혼을 해서 집에 내려왔더니 저 분 16평에 시부모님도 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셨고 집도 버린 집이 아닌 그런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천년이 2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아파트 20채, 자산 50억을 가진 지금은 50대 전반의 회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산을 이루셨나? 바로 부재임대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회장님께서 슈퍼리지클럽이라는 그런 부대임대사업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들한테 알려드릴 것은 슈퍼리지클럽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중국으로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중국으로 하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중국으로 하시라고. 울고 싶다면 내 말 잡고 하라고 잘 들으라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 고향에 맞추시는 분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고향이 어딜까요? 심의아무. 바로 다 알아차린다. 다 알고 있으니까. 진짜요? 선생님. 우와 선물 뭐 드릴까요? 일단 호험 한번 해드릴게요. 짱신. 네. 그러면 저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제 꿈이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슈퍼리지클럽을 만나서 짧은 3개월 안에 이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부동산 부 자도 몰랐던 여잔데 지금 부동산에 입문하게 되었고 슈퍼리지클럽에서 주동산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꿈을 더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100채 현금 배경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꽃나무 꿈은 저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수민들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고 소식도 꾸리고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공!